봉인지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고 진짜를 집어넣는지 가짜를 집어넣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우편투표는 관내 사전투표보다도 조작이 항상 심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냐 선관위는 절대 위조투표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우편투표지 관외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장에서 우체국에 인수인계가 되고 그다음 우체국을 통해서 선관위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편집중국에서 다 이렇게 취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안별로 분류를 해서 집어넣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감시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절대 우리는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게 아니고 우편집중국에서 받은 그런 우편투표지 가운데 투표 봉투 가운데 주소별로 분리를 해서 집어넣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위조한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구 대통령 선거의 남동구에 관외 사전투표지는 3만 3천 표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처음에 봉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봉인지가. 이 봉인지를 손을 대서 떼면 안 되거든요. 이 봉인지가 손을 대서 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봉인은 그야말로 봉인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대로 떼고 이 봉인지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편리한 봉인인지 뗐다 해도 아무 표시가 안 나는 모양입니다. 이게 우편투표함이라 붙어 있죠. 이렇게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떼고 붙이고 가지고 오면 그대로 이게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집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집어넣고 속구리 계속 들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죠 끓는 거로 가지고 이제 한부타에 옵니다. 이거를 이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게 그냥 우편집중구에 가져온 걸 우리가 분류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데 다 이러면 내가 집어넣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관외사진 투표용지 이 많은 표들을 어디서 모여 어떻게 오게 됐을까 아무도 뭡니까 봉인지를 떼더라도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온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이 우편투표함.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봉인지를 그냥 자기들이 붙이고 떼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오만짓을 이렇게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게 다 진짜고 그냥 자기들은 이걸 그냥 분류해서 집어넣었다. 그게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또 깜짝같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봉인지를 더해가지고 봉인지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봉인지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 양반 탁 모습 보면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루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를 하고 투표 지들을 일주일 가까이 어느 이름 없는 선관위 창고에 묵어두는 사전투표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됩니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를 해야 돼요. 우편 투표지들은 우체국을 통해 이송되는 바 정확한 명칭은 우편집중국입니다. 우체국을 다 모아가지고 그 과정에 공공의 감시가 철저하게 봉쇄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재자 투표제도처럼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의심받고 있는 제도가 우편투표제도입니다. 이거 박주연 변호사 분석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것을 발견했죠.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은 다음 투표용지를 교발하고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위반하여 사인 대신에 개인 도장 대신에 인쇄본 도장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것입니다. 근본 대만의 투표제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제도의 기본은 정확성이 원칙이지 신속성이 원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대만과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일일이 초등학교 반장선거 때처럼 투표하고 그 현장에서 투표 직후 현자수계표란 것이 민주주의 기본인 겁니다. 영상 제공 이원복 전 의원 이렇게 이제 그걸 한 거죠. 이제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건데 이 투표관리관 인쇄날인을 그동안 위법적으로 선거관리관을 계속해봤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디서든 원하는 것만큼 사전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지는 투표지에 절치선이 있기 때문에 일렬번호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만 사전투표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 내용이 이게 하루 전날 이곳을 권호영 변호사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사전투표 전날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서 발견된 사전투표 겉봉투들 이게 어디서 발견됐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일 전날 우편투표 회송용 봉투를 이렇게 많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서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고 권호영 변호사님이 사진촬영을 한 겁니다. 권 변호사님은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전 의원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회송 봉투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 표만 여가 집어넣으면 그냥 그게 표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범죄집단입니다. 그 범죄집단을 청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그냥 노예가 될 뿐만 아니고 나라 자체가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원복 여러분들 전 의원이 3월 9일 날 개표 당시에 쏟아져 나온 확연히 다른 두 종류의 투표지들 국민의힘 위원장 이원복 당협위원장 측의 항의를 받고 개표가 2시간 가까이 중단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제대로 된 현명도 없이 밤저라인 시경에 개표는 속게 됐다. 그냥 쑤셔 넣은 겁니다. 표를. 이 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표를 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핵심은 표를 만들어 쑤셔 넣는 겁니다. 그리고 표를 만들어 쑤셔 넣는 것과 동시에 더 여름 대단한 일은 후보의 득표수를 다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히 범죄집단인 겁니다. 그 범죄집단에 침묵하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스운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이렇게 이름문입니다. orange щ campus 감사합니다.